히로니 어떻게 하실까요? 위로 빠질거에요? 아니면.. 아뇨? 여기로 왔는데.. 잡고 가야지.. 맞는거 같은데.. 왜 이렇게 안나오지? 위로 점프한거니? 혹시 윈드님 마이크에서 난 소리였나? 제가 소리 들린다고 할 때 윈드님 실내에 있었어요? 그 건물 실내? 그럴걸요? 아뇨, 지금도요 지금도요 지금 건물 실내 안있죠? 네, 지금 차 안에 있어요 여기로 바로 오지 마시고요 차 소리 때문에 어그로 끌리니까 바로 오지 마시고요 노란색 포인트 할게요 노란색 포인트도 소리가 어그로 끌릴텐데 잠깐만, 건물 안에 문을 안 열려있거든? 착각인가?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건물 안 그 소리가 났는데 아니 근데 이게 거리상 우리보다 여길 빨리 볼 수 있는게 아닌데 이상하네 액쟁이? 가능성을 항상 열어둘고 제가 있는 집이 일단 없는거 같아요 제가 들어왔거든요 어? 재훈이 레벨2 이 아랫집 안가셨습니까? 문은 다 닫혀있거든요 예, 문도 다 닫혀있고 겉으로 보기엔 없는데 그 이 마룻바닥 걷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은건가 살짝 뒤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? 잘 모르겠어 착각인가 봐 그런 사이 용략 여기만 털면 여기만 다 어? 어? 아 이거 윈드님이구나 어우 깜짝이야 네 이건 저요 저 음 여기만 다 털면은 바로 이동해도 돼요 완전지대로 충분할거에요 여기 다 털면 네 그럴거 같아요 지금 총 없어요? 있어요 AK 샷건 잘못 들은건가봐 잘못 들은건가봐 뒤도 문 다 닫혀있어요 잘못 들은건가봅니다 네 저도 방금 몇번 했었는데 발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던데 음 사람 있다면 의료용 키트로 안먹질 않았겠지 이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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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홀로그램 하나 레드더트 하나 남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님 SMG 있어요? 오지 여기 1층에 대웅이항 수영기 2배 1 아잇 문푸러 가라탐 이뚜 어딨어 이뚜 여기 지금 이 안에 두개만 있어요 잘 찾아봐요 목적이 있고 있고 자기장 와요 목적이 있고 있고 어 뭘 가야되네 여기 2랩 가방 1랩 가방 1층 자기장 좀 맞아둬래 대용량이 어디 싸구요? 뭐가요? 그 아까 입구 계단계단 내려오는 입구 바로 앞에 2배율이랑 오케이 자 갑시다 총 쏠게요 차 어디다 세웠는데? 저기 노란 포인트 노란색? 아 멀리 세웠네 머리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응 저 지금 0 0 1 기름? 기름 없어요 차에? 기름 하나 챙겼어요? 어 오케이 지금 상태는 001입니다 001? 네 배역 가요 저도 구급은 없어요 구급은 없고 의료 키트 하나 있고 진통제 하나 드링크 3 드링크 하나 놀아 드릴게요 네 도로 타고 가요 도로 타고 도로 타고 도로 타고 쭉 가면 쭉 가다 여기서 빠지면 돼 우회전으로 도로 타고 쓰ken 덕분 도로 타고 그냥 침stalk 이곳이 옆에서 우회전 시골길 시골길 여기도 탈거 많을텐데 아깝네 아예 여기까지 갑시다 피를 채우고 가야겠다 헛소리 왼쪽에 시골길 안 보인 시골길 저거 막 몇 푼이나 가자 피 채워야 돼 어 갈게요 나 한 대 맞으면 기절이야 여기 안 털린 것 같은데 잠깐 세우고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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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렀뻔했네 왼쪽으로 올라갈까요 그냥?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 밀타 근처라 사람이 저 산 위에 빨간집 오른쪽 산 위에 빨간집 올라와서 털면서 피 채웁시다 오른쪽 음 베란다 문 닫혀있음 아예 찌푸 서있다 찌푸 서있다 찌푸 서있다 찌푸 서있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에헤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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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해서 혼자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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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나 치여서 쓰러트렸잖아 그래서 나이스 나이스 아 될까 될까 했는데 이래서 피를 채우고 이동해야돼 한 대만 맞아도 떨어진거 피를 안 채우면 안되네 너무 한쪽만 봤어요 너무 한쪽만 봤어요 좀 더 돌아봤어야 했는데 재훈님 말씀하신거죠 저번에 아 큰님 어떻게 해 들어오셨네 게임 초대하세요 1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피를 안 채워서 생긴 문제야 네 민재님도 민재님도 반피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금방 죽은거 아냐 방금 푹 갔어 그냥 이거 차를 쏘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가면 아마 쏘서 어이없게 금방 죽는다고 생각했을거 뭐 이렇게 금방 죽어 죽어 이럴 생각지 두피를 안 채우고 이동하는 우리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참 잡기 편한거지 해주세요 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끄세요 끄세요 신경쓰요 혹시나 뒤통수 칠까 신경쓰여서 안 돼 다시 스쿼드 랭킹을 9000등까지 올렸는데 과연 얼마까지 또 떨어질까 몇번까지 올렸다 5000등까지 올렸다 몇번까지 올렸네 2500등에서 5판 연속 죽 쓰면서 10,000등 밖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어제 면사합니다 5판 연속 죽 서르쉬가지고 그랬는데 과연 오늘 얼마나 떨고 올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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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야돼 형님 선복이 켰어요? 네? 아니 뭔가 소리가 들리길래 아니 내 캐릭터 왜 빨개 벗었지? 응? 아니 재훈이 옷을 다 벗었는데 왜 벗었지? 런 취향이 아니 근데 다른 애들도 옷 벗은 애들이 많다 지금 보니까 버그 이거 버그야 버그 버그인가 봐 개구름 끝이 하고는 쉽지만 오래 못하겠다 여기를 딱 지나가네 위로 가실래요? 뒤로 내려서 여기 가요 내린 애들이 있어요 여기 노리고 내린 애들이 있는데 아 이거 참 가시죠 그냥 가요 먼저 내린 안돼 얘네들한테 우리 저 무조건 저 방향 돌리세요 여기로 돌리세요 한 명 돌려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저기 저 밑으로 저 밑으로 우리가 찍은 데 한 스쿼드 내렸어요 지금 인드님 네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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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 세 명이야 세 명 네 갈게요 거기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내리는데도 한 명 오거든요? 이거 내려서 싸우게 돼 무조건 큰일났다 힘이다 도란 피아버 że 도란 피아버이 도란 피아버이 도란 피아버이 에에 여러 spotpin concer. 의식 전원이 이 집에 아무도 안들어오데? 무리도 없어요 와 진짜 징그럽다 관총밖에 없어 거기가도 살수가 없으니 저 권총으로 올라오는 놈들 상대합니다 제 옆에 누구에요? 크크님이에요?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 거기 없어요 옆 건물에 옆 건물이 젖어서 애들 보여요? 여기 무기가 완전 많은데 그래요? 그럼 그걸로 가야겠다 위험부담을 하고 위험부담을 하고 그걸로 가야겠어 건너편 집에 있는거 아니에요? 빨간색집? 빨간색집에 있는거 아니냐고